사랑하는 사람들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알지 저번 주에 오긴 했지 저번 주에 나왔지만 피치 목사의 사정으로 빨리 끝냈지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채우러 왔어요 저번에 못한 거 더 하러 왔어요 오늘 약간 생 컨셉이라고요? 저도 약간 큰 형님 컨셉? 장난이 아니고 이게 얼마 전에 샀는데 이쁜가요? 이쁜가? 뜯어졌네 맞아요 오늘 막상 50회네요 거의 50회까지 왔어요 내가 많이 했구나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여러 가지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더 재밌는 거 많이 해줄게요 뭐지? 회의실에 인형이 있더라고요 인형도 같이 들고 왔어요 너무 폭신해 폭신폭신해 제가 머리를 이렇게 잘랐잖아요 이렇게 자르고 하니까 전부 다 저도 그걸 봤거든요 육아 난이도 최상인 아이돌 그거를 봤거든요 근데 제 사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있던 사진이랑 머리 잘랐을 때 그 모습이랑 너무 똑같다고 얘 그렇게 닮았다고 나보고 지금 따라해보라고요? 어릴 때 말 안 들었냐고요? 말 안 들었죠 확실히 말 안 듣긴 했지 장난감에서 달라떼 쓰고 이 마트 바닥에서 부르고 막 안 사준다고 막 엎질러져가지고 계속 무거워했고 어릴 때 기억나는데 엄마가 알려줬었는데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약간 애정결핍증? 같은 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 되게 질투 많이 했다고 동생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막내였는데 동생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동생 질투 많이 했었다고 제가 그랬다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어릴 때 본 최고의 일탈 일탈? 모르겠어요 딱히 일탈은 안 해봤어가지고 그냥 뭐 그냥 뭐 잘 놀았어요 그냥 저는 축구도 하고 피시방도 가고 월악실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너무 늦게까지 놀아가지고 혼난 적은 있었죠 정인하라고 부르는 거랑 이해나라고 부르는 것 중에 어떠셨냐고 둘 다 상관없는데 이제 형들이 정인하라고 부르면 저는 진짜 어색해요 어? 이 형 왜 갑자기 정인이라 부르지?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해나라고 부르는 게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졌죠 모든 분들이 이해나라고 부르니까 또 막상 친구들이 이해나라고 부르면 어? 제가 왜 자꾸 이해를 왜 갑자기 이해나라고 부르지? 이런 느낌? 파투리 어떻게 고쳤냐고요? 저도 완벽하게 고친 건 아니여가지고 저도 어떻게 고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서울에서는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서울에서는 사투리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투리 쓴다고? 그래? 그래?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는 진짜 안 고쳐서 그냥 포기했어 그냥 블루베리 스무디 그냥 포기했어 그냥 도저히 안 고쳐서 아 힘들어 힘들어 안 고쳐서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이것도 안 돼 이거 생각 없이 하면은 안 돼 그냥 이거 봐봐 하면은 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이렇게 그냥 그냥 나와요 그냥 아 이렇게 오래 했구나 이거 아 저번 거 이제 못해진 거 채워준 거지 항상 하는 포즈 퇴계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이랑 찍어볼까? 귀여운데 그리고 이거 보라트? 보라트 해달라고? 그래요 보라트 하지마 빨라트 해달라고? 네 이렇게 도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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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저히